1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노예 번옥사건 살인사건에는 종종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데 조선시대의 검한 기록을 바탕으로 치밀한 과학수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번옥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권력가나 임금의 친척들은 죄가 드러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왕자들은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잦았습니다. 지방에서도 양반 토후는 살인을 해도 신문을 받을 때 곤장을 막지 않아 험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여인이 삼복으로 석방된 일도 있었습니다. 세종때 국산에 사는 약노라는 여인도 주수를 부려 살인을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10년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삼복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번옥과 삼복 번옥은 이미 결정된 형사 판결을 뒤집는 것을 뜻하며 삼복은 사형수의 형을 집행하기 전에 1차, 2차, 3차에 걸쳐 다시 심의하고 살피는 과정으로 오늘날 삼심제도와 같습니다. 약노는 국산에 사는 여인으로 주술로 사람을 죽였다는 애매한 이유로 유후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형조로 이송되었는데 유후사는 조선 초기의 개성을 통치하기 위해 둔 지방관화입니다. 약노가 어떤 사연으로 사람을 죽였고 누가 고발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밥을 먹여주었는데 죽었다는 진술로 누군가에게 밥을 먹여주었는데 돌연사의 살인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약노는 살인 누명을 쓰고 국산의 수령과 유후사의 관리로부터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조사를 받은 후 형조로 이송되었고 형조에서도 이에 대해 가혹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노는 매를 맞을 때 외에는 살인을 했다는 자백을 번복하기 일수로 약노를 조사하는 관리들도 그녀가 살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옥살이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옥바라지를 가족들이 해야 했지만 살인 누명을 쓴 약노에게는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여자의 몸으로 옥살이를 하던 약노는 형조의 당상관이 바뀔 때마다 재조사를 받았는데 감옥에선 질병에 시달리며 춥고 배고픈 나날을 보내야 해서 정약용은 감옥을 이승의 지옥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종 15년 7월 19일에 약노의 살인사건이 오랫동안 결말이 나지 않자 형조판서 정음찌가 세종에게 처결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세종도 이에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1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1433년명 선덕 8년 형조에서 곡산에 사는 양민 여자 양노의 살인죄를 법대로 처치할 것을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곡산에 사는 양민 여자 양노의 주문 외워서 살인하였다는 사건은 이미 문초에 자복하였는데 그 술법을 닦아 개에게 실행시켜보았으나 죽지 아니하기에 그 까닥을 물은 즉 대답하기를 갇혀 있는 지가 열어되어서 주문 접하는 귀신이 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엄이 없다고 하오니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좌부승지 정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유정현이 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문낸다는 일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오니 만약 이런 술법을 믿는다면 무고한 백성이 애매하게 죽는 자가 많을 것임에 믿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기에 나도 역시 그런 이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양노의 사건을 의금부에 내려보내게 할 것이니 그대가 가서 제조와 함께 문초하여 보고하라 하여 가서 문초하니 조금 더 숨기는 짓이 없이 주문내는 술법을 다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빨리 나를 죽여줘 하므로 문초하기를 전번에 곡산 유후사와 형조에서 처음 물을 때에 모두 숨기더니 지금 와서는 어찌 십사리 자복하느냐 하니 양노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죽기를 면하라고 애써 변명을 했지만은 이제는 덮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두 번 세 번 다져물어도 끝내 말을 달리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씨가 애처롭고 간절하였다. 갇혀 있기 십년이 되되 보호하여 부행할 자가 없는지라 예빈시에 명령하여 먹을 것을 주고 재영감에 명령하여 입을 것을 주게 하고 분을 명하여 다시 가서 추궁에 따져 물으니 대답이 처음과 같은지라 분이 말하기를 임금께서 너의 여러 해 동안 갇혀서 때리는 매에 고통하는 것을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시어 사정의 실상을 알고 싶어 하시니 내가 과연 주문 외는 술법으로 사람을 죽이었으면 사항을 받아도 마땅하겠지만은 만약 매에 못 이겨 거짓 자복하였다면 진실로 가엾고 딱한 일이다. 그러니 사실대로 대답하라 하니 양노가 하늘을 우러러 크게 울며 말하기를 본래 주문 외는 일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죽은 것이 마침 내가 밥을 먹여주었던 때이므로 그것으로 나를 의심하여 강제로 형벌을 수없이 하여 꼭 자복을 받으려 함으로 고문과 맷들임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 자복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실정대로 말해 올린다 하여 또 또 형장을 쓸 것이니 내가 어떻게 견디어내겠습니까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퇴장을 당하는 것이 한 번 죽는 것만 갖지 못하오니 빨리 나를 죽여주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이내 통곡함으로 분이 돌아와 아래니 임금이 듣고 측은하게 여기는지라 지신사 안승선 등이 아래기를 이제 양노가 이미 문초하는 형장을 열한 차례나 맞았고 위금부에서 또 열다섯 차례나 형장을 쳤으니 어찌 그 실정을 알기 위하여 애매한 일에 그 같은 혹독한 형벌을 할 수가 있사옵니까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쪼록 경하게 해야 한다 하여 싸우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그냥 덮어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가한가한 아이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조차 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도중에서 먹을 죽과 밥을 주게 하였다. 세종의 영을 받은 자부승지 정부는 의금부에서 당상관들과 함께 양노를 불러냈는데 세종의 명을 받았으니 국청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의금부는 조선시대의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추국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법기관으로 금부 금호 왕부라고도 하고 의금부 감옥을 왕옥으로도 부릅니다. 의금부 제조에 종일품 판사 정의품 지사 종의품 동지사 등 당상관 4명은 타관으로 겸임했으며 종사품 경력과 종호품 도사 등 당하관 10명을 두어 실무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의금부 당상관들과 함께 의자를 내놓고 형부를 준비한 정부는 양노가 의금부 나장들에게 끌려오는 것을 노려보았는데 머리는 산발하고 큰 칼을 목에 찬 양노는 영락없는 중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여 몸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는데 정부는 양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의혹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주문을 외워 사람을 죽인 것이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빨리 죽여주십시오. 양노는 듣거라. 전번에 곡산 요호사와 형주에서 처음 신문을 할 때는 죄가 없다고 부인을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어찌 이리 쉽사리 자복을 하느냐? 정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양노를 추궁했는데 양노는 붉은 조복을 입은 정분을 선연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녀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닥치면 죄수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나라에서 경범죄자들은 석방을 해주지만 그녀는 살인 혐의자라 차디찬 감옥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손발이 동상에 걸려 얼어 터져도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녀의 가족들은 감옥 근처에 얼신도 하지 않아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가 기구해 눈물로 세월을 보냈으나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허망한 10년 세월을 어떻게 견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위관리가 그녀를 다시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살갗이 찢어지는 모진 형장을 맞아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양노는 생각했습니다. 어짜여 대답을 하지 않는고 처음에는 죽음을 면하려고 애써 변명했지만 이제는 덮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노가 애처롭게 말했는데 정부는 양노가 오랜 옥살이에 지쳐 죽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데 양노는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에 갇혀 있어 그 정상이 애처롭고 간절했습니다.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조차 없어 며칠씩 굶기 일쑤여서 예빈시에서 먹을 것을 주고 제형감에서 입을 것을 주어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10여 차례나 조사가 이루어졌고 여러 차례 혹독한 형장을 맞았으나 사건은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양노는 곤장을 때리면 자복을 하고 곤장을 때리지 않으면 불복했던 것입니다. 임금께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옥에 갇혀서 매에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시어 사건의 실상을 알고 싶어 하시니 내가 과연 주문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을 당해도 마땅하겠지만은 만약 매에 못 이겨 거짓으로 자복하였다면 진실로 가옇고 딱한 일이다. 그러니 사실대로 대답하라. 높으신 어른께서는 눈시옵니까? 나는 전화를 모시고 있는 좌부승지다. 약노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정분에게 말했는데 어찌나 슬피 우는지 의금부 관리들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분은 약노가 너무나 가여웠는데 10년이나 옥에 갇혀 있었다면 정말 살인을 했더라도 이미 대가를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노는 형조에서 11차례 의금부에서 15차례 형장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형장은 심리를 할 때 자백을 받기 위해 장을 치는 것을 말하며 반란사건이나 여곡에는 압수령까지 가해집니다. 그러나 양노는 단순한 살인사건의 혐의자였기 때문에 경장을 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시대에는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경장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양노는 25차례의 형장을 맞고도 장독으로 죽지 않았으며 10년간 불결한 옥에서 굶주리면서 생활했으나 기적처럼 모진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정분이 국청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자 세종도 치근하게 생각했는데 세종은 양노를 석방하라고 명해 10년 만에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고 석당되어 옥문을 나온 양노는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가혹했던 조선시대의 옥살이 양노의 살인사건은 기이하고 애처로운 일인데 양노가 주문을 외워 사람을 죽였다는 죄목도 터문이었고 10년 동안이나 옥에 갇힌 것도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옥에 갇히면 열악한 환경으로 병들어 죽는 일이 허다했는데 병죄인은 구류관에 가두기만 하지만 중죄인은 목에 쇠항을 손과 발에는 쇠족을 채웁니다. 감옥에 갇히면 나라에서 음식이나 의복을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식구들이 옥바라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으며 병이 들어도 식구들이 의원을 써서 치료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 양노는 10년 동안이나 옥바라지 않은 사람도 없이 옥에서 연명했으니 기적과도 같은 일이며 게다가 그녀는 25차례나 형장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부에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곤장을 맞으면 장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장사하지 않더라도 장독으로 죽거나 병으로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10년을 옥에서 버텼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아래는 김구가 황해도 치아포에서 1인을 살해하고 해주 감옥에 갇혔을 때의 정황을 기록한 백범일지 중 한 구절입니다. 이틀 만에 나는 해주옥에 갇힌 몸이 되었다. 어머니는 밥을 빌어다가 내 옥바라지를 하시고 아버지는 영리청 사랑청 개방을 찾아 예전 낯으로 내 석방운동을 하셨으나 사건이 워낙 중대한지라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여기서 김구의 어머니가 밥을 동양해서 옥바라지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김구가 인천으로 이송되었을 때 감옥의 실정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오간이 극히 불교라고 아직 뜨거운 여름이라 나는 장질부사에 걸려 고통이 극에 달아왔다. 좁은 소견으로 자살을 생각하여 동료 죄수들이 잠든 때를 타서 이마에 손톱으로 충자를 새기고 허리띠로 목을 매 드디어 절식되었다. 절식된 그 짧은 시간에 나는 고향에 가서 평시에 친애하던 사촌동생 창학이와 놀았다. 고시의 고원장 제목 흥거불수초가 실로 헛된 말이 아니로다. 호련 정신이 회복되니 동료 죄수들이 고암하여 죽는다고 소동을 한다. 그 자들이 나의 죽음을 위하여 그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식될 때에 무슨 격렬한 요동이 있었던 것이더라. 그 후로는 여러 사람의 주위로 자살을 여가도 없으려니와 병마가 죽여서 죽든지 원수가 죽여서 죽든지 죽여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자살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고원장 제목 흥거불수초는 고향이 항상 눈앞에 아른대니 굳이 부르지 않아도 혼백은 이미 가 이또다라는 뜻입니다. 김구 같은 열혈 애국 지사도 옥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시도했는데 양로는 연약한 여인의 옥살이를 한 양로의 번옥사건 이었습니다.